안녕하세요. 뮤직메카 홍대점 김홍석 점장입니다. 덱스터 브랜드의 서브브랜드인 그로브라는 브랜드이고 GF1C라는 모델입니다. 이 기타는 지금 자체 튜너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을 했을시에 앰프 연결이 되어있어도 조용하게 튜너를 하실 수 있게끔 되어있는거고 튜너를 풀었을 때 바로 연주가 가능합니다.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